지난 5월 2019년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미유입니다 아린입니다 오늘 힙합 업무는 되었는데요 뒷모습으로 시작이요 뒷모습으로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고르신다. 헤이보이 헤이보이 헤이보이에 맞춰서 헤이보이 돌아가서 오른발 발톱해서 원 투 투 앤 쓰리 포 파이 십스 셋 에잇 쿵 쿵 쿵 원 앤 투 쓰리 포 쩔금만 늘려라 원 투 쓰리 포 네, 두 번 이용을 해요.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원 투 쓰리 포 하신 다음에 가슴을 위로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원 앤 투 네, 해주시고요. 네, 여기까지 업무를 한번 배워봤는데요. 어려운 분이 있을까요? 네,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어려워할 것 같아요. 네, 그 동작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동작을 하시려면 가장 첫 번째, 하체가 안전하게 벌어서 있어야 돼요. 다리가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벌리신 상태에서 벌리신 상태에서 벌리신 상태에서 힙을 아래로 누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쿵 쿵 쿵 쿵 쿵 이어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올려주시면서 손을 가볍게 쿵 쿵 쿵 4번 부탁드리시면 졸야할까요? 4,0,8,쿵 쿵 힘드세요?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원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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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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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영상은 안녕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손을 두번, 가슴을 두번 앞으로 팍팍 손을 크게 마지막에 버려주면서 1, 고개를 두번 딱딱딱딱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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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8, 7, 8 일어나고 1, 2, 3, 4 여기서 쏘, 핫, 쏘, 핫 들어가죠 부드럽게 손짓을 하면서 1, 2, 1, 쏘, 핫 그 다음에 두번 넘겨주고 두번 팔을 넘겨주고 앤 팍 잡아요 그 다음에 다시 왼팔을 하면서 2, 두번 어깨 3, 4, 5, 6, 7, 7, 7 그 다음 문제는 이따에서 갈게요 시작 1, 2, 3, 4, 앤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른쪽으로 먼저 1, 2, 3, 4, 5, 6, 7, 8, 1 여기가 휘에요 아, 팔을 넘길 때 휘, 파랑 그 다음에 왼손으로 턱을 가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그 다음에 팡팡, 팡팡 2, 1, 팡팡, 팡팡 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입술에 갖다 내고 휘파람을 보는 것처럼 1, 2, 3, 4, 5, 6, 7, 8 휘파람, 파랑, 파랑, 파랑 펜쳐두고 허리 송하시고 휘파람, 파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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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펜쳐두고 휘파람, 파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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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네 다른 안무도 더 배우시고 싶으시면 댓글로 똑같은 안무도 한번 쓰고 싶으신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랑 미적한 부분이 많았을텐데 이쪽에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핀팡치라는 지금은 없지만 저희 치그도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기를 아이라서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이버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1 7 8 9 7 8 8 8 2 1 8 2 2 3 4 1 2 3 4 5 6 7 8 위로 크게 9 9 10 6 10 10 10 11 11 11 12 13 15 15 감사합니다.